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뭘 좀 아는 어른들의 진지한 러브만 취급합니다 29세 이상의 심장 팔팔뛰는 사랑 이야기 1구 심판 경고 이 코너는 만 29세 이하의 청취자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 29세 이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금합니다 이분 대한민국 대표 혀로락이 혀고오면 혀안나씨 어서오세요 혀안나씨 맞춰봤어요 라임 좀 라임 보소 너무 귀여우세요 오늘 주제는요 가사가 은근히 29금인 노래 갑자기 또 이렇게 문자 게시판이 폭주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이런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아카라 아가데 어떻게 된거죠 자 91532 괜찮아요? 여기 괜찮아요? PD님 괜찮아요? 여러분들 이건 정말 노래입니다 자 바이브의 오래오래 부디 오래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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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노래에 충실합니다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하자 왜 눈물이 고였어 그냥 여기 박차가 튀어나오고 싶어요 그냥 창문 없어요 왜 이렇게 더워요 갑자기 언니 얼굴 지금 색깔이 왜 이러는거야 무슨 생각까지인거야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자 유보영님 여러분들 대단하시다 대단해 아가들이 이렇게 대단하다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유보영님께서 거북이에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 이게 뭔데 왜그래 왜 뭐 갑자기 왜이래 나 너무 슬퍼서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감성적이신거죠 아우 정말 지금 좋아서 그러는 일이 아니죠 아우 나 정말 눈물이 나네요 오늘 오늘 본중에 제일 즐거워하시는데요 한혜리님도 이것도 한 방 있는데요 아 있습니다 주얼리의 Maybe one more time 뭐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나 오늘 이 시간 너무 좋은데 끝나갔네요 지금 찡질방 온 것 같아요 지금 찡질방 온 것 같은데 아 여기 창문이 없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자 그럼 오늘의 29분 문장을 바로 뽑아볼텐데요 아 이분이죠 라르샤씨의 얼굴 색깔을 닦아버린 노래죠 바로 앞으로 오래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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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브에 오래오래 보내주신 9153님 아 아주 좋습니다 9153님께는요 압박 스타킹을 보내드릴게요 아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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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lo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ic p California